안녕하세요. 아멘 이 차는 목살 구이의 아까 만든 한국식 빠에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아이드 쩐 에이 돼지목살 맛있다. 불 맛이 확 나네요. 아직 갬송 캠핑. 날이 추워갖고 술이 취하는지도 모르겠네. 밥 맛있다. 쎈 불에서 우삼겹을 확 볶아내가지고 고기 냄새를 날리고 간장을 태워서 불맛을 내는게 포인트랍니다. 제 친구가 캠핑가면 애들 위해서 많이 해주는 요리라고 하네요. 좋네. 뭐야? 고기는 맛있다. 잘 익었지? 응 맛있다. 그 밥에다가 고기 한 잔 얹어서 먹어봐. 맛있다. 잘 안뜯어져가지고. 초장 찍어 먹었다. 쌈장 안 까져가지고. 아 맛있네. 힘이 좋구만 역시. 헬창이니까. 헬창이라. 짠. 수고했다 오늘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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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딱 넣어. 여기다가 고기를. 샘쟁. 얼굴 바쁨 눈 안 찍었을때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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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 고마워 그지 맛이야 응 연어 통조림 맛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맛술하세요 구독